새로운 씬 매울 씬 무엇보다 믿을 씬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7921님께서 가을 소풍 당첨된 분들 너무 부러워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시 30분부터 공개 방송 프리하이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첨되신 200분께는 깔판, 담요, 핫팩 그리고 앞자리 혜택 드리는 거고요. 혹시 당첨 안 되셨더라도 현장에 와서 분위기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오셔도 됩니다. 다만 날씨가 금요일 날 뚝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겠다. 200분께는 깔판, 담요, 핫팩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많은 분들 같이 눈 마주치면서 같이 방송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쇄신한 후폭풍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내놓은 쇄신 대책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후폭풍이 더 세게 몰려오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새 정책의 의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선임 대변인 등에는 수도권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일기체제 때보다는 아무래도 영남당의 색깔이 조금 더 희색된 거 아니냐, 희석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나름대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 사무총장 자리에 TK 재선인 이만희 의원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리고 사무총장까지 소위 당 3역이 전부 영남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선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는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국회의원들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현실에 대한 개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이현주 전 의원 등 소위 비윤계 쪽에서는 굉장히 우회적으로 이전에는 비유를 든다든지 이랬었는데 굉장히 직설적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고요.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을 했는데 둘 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며칠째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조중동이 비판한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정말 선거 결과에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렘독이 시작된 거다. 이거는 무슨 최면에 걸린 건가 저 집단이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보궐선거 정도의 참패로는 정신이 바짝 안 들었나 보다. 결국은 그러면 남아있는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큰 몽둥이 이제는 회초리 때렸으면 큰 몽둥이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자기들 공천만 중요한 건지 받으면 다 된다고 영남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수층 내부의 민심 위반이 심각해지고 있다. 레임덕 그다음에 영남 보수층 내부에서도 위반이 심각하다. 굉장히 강한 비판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tk 인사라고 해서 모든 tk 인사가 강한 보수색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tk 출신 인사라고 해도 합리적인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tk 출신 인사인데 합리적인 보수라고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천 실무를 담당해야 될 지금 사무총장 이만희 의원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보수 인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고 아마 어저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만희 의원 소위 말하는 과거의 친박계 인사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정농당 천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장면들도 저는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태원 참사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좌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막 하신 분이에요. 각시탈 이야기 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면 이분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진행하는 공천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어떤 중도적인 합리적인 그런 색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공천이냐. 아니면 그 유튜버의 어떤 그러한 세계관을 반영하는 그러한 공천인 거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절을 돌아가는 공천인 거냐. 중도 합리적인 그런 공천인 거냐. 이런 생각을 유권자들이 안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공천 아니야. 이런 의심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력 중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 단장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용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냐. 가까워지는 것이냐. 이런 생각하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럼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얘기했잖아요. 오늘자 신문 조선일보 사설 보면 제목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공감한 대목이 그 신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나 신장식 변호사나 참 어떤 조직의 내리막길에 있어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잘 된 조직도 있고 안 된 조직도 있겠지만 내리막에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내리막에 있는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층이 분열하겠죠.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현 지도부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비되는 목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친윤계 내부에서는 원심력보다 구심력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bbs 전형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자신도 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실과의 신뢰관계가 여당은 중요하기 때문에 김기현 지도부가 한 번 더 신임을 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거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칫하면 여당이 정부를 마구잡이 흔들기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당과 정부가 불화를 일으키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당 정부, 당 정의 불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탄핵을 떠올릴 수도 있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발언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친윤계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친윤계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비판하는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갈등을 노출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일명 카카오톡 메시지 노출 사건을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8시 이후에 그걸 꺼내서 보고 있었던 게 사진에 찍힌 거니까 도저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찍힐 걸 예상하고 꺼내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요. 무튼 이 내용들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당이 수습하고 또 국민들께 수례를 다잡아 가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의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퇴색되는 상황들이 연출된 것 같아서 특히 언론인 출신이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미 수많은 휴대전화 노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곤혹을 치렀던 걸 모를 리가 없는 상태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면 이미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이 아니고 현재의 이만희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직을 바꾸는 게 결정이 된 이후인데 굳이 왜 문자메시지를 꺼내봐서 사진을 찍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재미있는 게 소위 체리 따봉 내부총질 거는 대통령이 보내고 권성동 의원이 보다가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자리에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이에 주고받은 거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노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조수진 최고위원 카톡. 그런데 김성호 부원장이 물러나요. 도대체 이런 카톡 노출 사건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준은 뭔가 저는 그런 궁금증이 그런 법칙이라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누군가를 물러나고 싶게 하고 싶다 누군가를 자르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눈 카톡을 열어가지고 사진을 찍히면 되는 그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과 노출된 사람 누가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십시오 이런 장면들이 대표적인 내리막길에 들어선 정당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왜 인명직들이 그만두는 게 어쨌든 혁신의 출발이다 이래가지고 그만둔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이 왜 사무총장으로 된다고 전날부터 보도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 회전문의사를 하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박대출 의원이 그러면 사무총장이 그런 비판 때문에 안 하게 됐으면 그래서 대신 들어온 게 왜 이만희 의원인 거냐 이런 의문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건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잘못한 거다 이런 평가를 지도부가 하고 있다는 게 이것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박근혜 정권의 교훈이 당과 청와대가 쉽게 얘기하면 약속 대련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이종격투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때 국민들이 싫어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청와대가 공천에 자꾸 관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를 찍어 누르려고 해가지고 그때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을 찍어 누르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건데 완전히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선거지고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앞서 조선일보의 비판에 정확히 들어맞는 지금 쓴 약을 먹기 가장 좋은 시기인데 쓴 약을 먹을 생각이 없는 지도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지도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터뷰가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 출연했었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사례에 국민의힘 상황을 비유를 했는데요 과거에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기 전에는 5대0이라고 조롱을 당하면서 교체론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당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 25%에서 30% 정도까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젖지만 잘 싸웠다 젖잘사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개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이 히딩크라는 거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데 제가 두 개를 물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그럼 앞으로 5대0을 몇 번을 할 겁니까 선거를 앞으로 계속 질 건가요 계속 진 다음에 그러면 월드컵 4강 신화 쓸 건가요 언제 쓸 건가요 5년 후에 쓸 겁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로 5대0으로 지는 시기에 히딩크 감독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셔틀런을 시킨다든지 그때 선진적인 기법의 여러 가지 훈련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뭔가 그때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뭔가 우리 4강 신화를 하는 빌드업들이 국민의힘의 그러한 빌드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리막으로 가서 내리막으로 가는 지름길을 들어가서 거의 이제 뭐랄까요 과거의 어떤 언론의 표현으로 보면 봉숭아학당으로 가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평론가로서 지금 들고 있는데 지금 셔틀런 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김기현 대표는 히딩크가 아닌 것 같다 다른 감독이 여러 가지가 연상되지만 그분들 명예도 있으니까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히딩크 감독님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때 와서 했던 게 서로 선수들 간에 경기장에서 반말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격이 없이 네 격이 없이 그다음에 어느 특정 대학교 출신으로 대표팀이 꾸려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배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률가로서 이번에 이종석 헌재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1년밖에 임기도 안 남았거든요 1년 뒤면 그만두셔야 되는데 거론되고 내일이나 모레 한다고 하면 이게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많은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딩크 김기현 원내대표 영남 중심으로 꾸리는 게 히딩크 뭔가 비유를 현실과 맞는 비유를 하셔야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총선까지 유승민 전 의원도 12월 창당 검토 무슨 수단이든 낼 거다 12월까지 당내에서 투쟁하겠지만 12월에는 다른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뷰 내용 중에 유승민 전 의원의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내년 초쯤에 중도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거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진행자가 물었더니 12월쯤에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떠난다거나 혹은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늘 열려있는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이다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열어둔 겁니다 굉장히 바뀐 겁니다 메시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강도가 좀 세진 거고 알라시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여당이 바뀔 수 있는 마지노선 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12월로 언급한 인터뷰가 많은데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 출범과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12월 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인터뷰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짧게 평론가니까 저도 평론가니까 짧게 네 평론하시죠 이게 제가 직관적으로 약간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느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수동적인 느낌인 것인데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 같긴 해요 연말에 뭔가 상황은 있을 것 같다 제가 볼 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올 수 있는데 연말에 태풍의 눈이 국민의힘의 어떤 자장의 바깥에 있을 경우와 안쪽에 있을 경우 정계개편의 핵이 바깥에 있을 경우 안에 있을 경우 안에 있을 경우는 아마도 용산발 신당 창당론 이런 거 있잖아요 김기현 지도부가 언제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 카드를 항상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발 신당 창당론이랄지 이런 게 불거질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그게 아닐 경우에 국민의힘이 유지가 되는데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외부에서 정계개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시작될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고 본인이 정계개편을 주도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낌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변화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또 선거 제도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거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선거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신당 창당 여부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든요 관련해서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대상으로 해서 이재명 수사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북손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거 역대급 꼼수 아니냐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영장을 칠 때는 다 붙여서 만들었다가 그래서 한번 부풀려가지고 시도해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대북손금 사건 이런 것들은 한 건 한 건이 다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된 게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빈털터리 수사고 무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송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2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었던 권오수 전 회장 그리고 지난 13일에 1심에서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었던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서 판결문 내용을 박주민 의원이 언급을 하면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됐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랬더니 송지검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상의 쟁점이 있고 그리고 증인과 물적 증거들로 나오는 어떤 사실관계가 새로운 건지 혹은 기존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중이다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공범으로 보이는 재판이 공범에 대한 재판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권오수 회장 등의 재판이 1심이 끝났어요 2월달에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것도 수사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수사에 대한 평가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답변을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막 이렇게 평가를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제하고 이런 태도의 평가가 형평성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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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